나도 붙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길을 따려면 일단은 조금만 둘러보고 아 차가 뒤에 한 명 붙었구나 저것도 붙을게 같이 집을 담당했을 뻔이야 일단 다르게 공격을 안으로 오우 들어가 들어가 오우 옥상에 무리가 안 나오는 거였어? 옥상에 두 명 둘 떨어졌어요 그걸로? 총 구했어요 1층로요? 2층 2층 거기 안쪽 방에 있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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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근데 킬 움푸 먹기 전 킬 더 적용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일단 건물 문 다 열려있어요 안에 있다 아 60방이에요 어디요? 1층에 바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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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깥에 저기 방금 안쪽 아 네 들어오고 초가 없지 발견 어 차고쪽 차고쪽 차고 들어갔어요 한 명 차 탔어요 차 탄대 나가는거 높일게요 어 뭐야 얘 나이스 요기 안에 다 있어 네 2명 들어갔어요 방금 얘 나가는 발소류들 뒤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에 있네 그대로 어 총 MC명 안드세요 이거? 네? 저는 웜프만 쓸 거거든요 아 미션? 웜프만 보조 미션 겁니다 구탄은 500발 끝나기 전까지 유지시 5,000원 승리 상관없이 근데 500발 유지라는게 500발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에요? 저 바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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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SS 네 어 체크 3층 측 간다 붙겠습니다 오 앞에 나왔다 지금 보악 도착 붙었어요 제가 그 밖 차지에 있어요 차지에 로병이 이렇게 난자판이에요 아 친구 어디갔지? 안녕 제가 신고나 볼게요 친구 어디있을까 아 차 60백 60백 이터바이 넵 아 여기 가능한데 그냥 여기서 떠나요 중앙팩에서 네 중앙팩이 저기있어요 차타고 왔어요 어 여기 평지쪽이에요 차 유에이치 초밥집첩 아 가지마 그냥 오면 안될까? 어? 안돼 아 카팔 누구에요? 제가 맞춘거 제가 맞춘거 카팔 소리 들렸는데 어 전 못들었는데 잘못들었나? 아까보다 한대 맞췄는데 차소리 오 오른쪽 기회로 올라오겠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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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한번 어 어 오 저긴 다른 애 아 제가 같은 팀원 같은데 언덕에있네가 언덕에있네가 어디갔어? 여기 어디갔어? 여기 어디갔어? 저 일단 칼림당했다 좀 뒤져 저거 저게 안중이야 음심욕 좋죠? 이거 소리탄 안달거 같은데? 달라나? 네 닿아서 오른쪽으로 나오네 아 이 자식이 왜 안뒤져 안 먹을라 했지만 왜이렇게 안뒤져 여기 상자 재개버릴게요 네 닿아서 또 에 닿 에 닿 에 닿 40발 쏜다 저 타이어 터뜨렸네 저어 집 저쪽있다 사망 유에이지한테 더 가요 어 확인 어딜가네 한 명 개피해요 저 폭탄 간다 제쪽에 한 명 더 있어요 제쪽에 한 팀 더 아 오케이 여기 두 명 다운 오케이 거기 저기 있어요? 네 제쪽에 더 있어요 옆에 있는거 옆에 붙었어요? 네 저요 아 오케이 저쪽 팍인 아니 자기 피탄 자기가 저거 졌어요 인성이 260 개피해요 다운 아이스 나이아이스 감사합니다 뭉 붙였구요 근데 머리 뚫렸구요 어 머리필 얼마 안달았다 오케이 네 쟤들끼리 싸우는데 근데 아까 뚝 날렸던 애는 그냥 죽지 않았어요? 기절이 안 아니 제가 기절인데 자기 폭탄가다가 자기 폭탄 죽었어요 어 죽여가지고 근데 아직 지금 킬 안 떴어요 아직 싸운다 떴는데 저 네 2층집에 있네 2층집에 있네 서로 양쪽 2층집에 있는데 그리고 1킬 났어요 2층집에 한 명씩 있네요 어 시스템 오는 소리 뒤로 돌아가 봐야겠다 차 또 온다 음 많아 애들 좋아 2층집을 붙었어요 어 2층집을 붙었다 2층집 넘어가요 쟤 2명 2명 그럼 진입 반대편에 싸운다 반대편 집 진입할게요 제가 네 반대편 2층에 있거든요 2층? 오케이 기절 반대편 집 진입기절? 여기요? 저거 붙는데? 네 네 2층 2층 한 명이죠 서로 팀인가봐요 계단! 계단 쪽 둘 다 끝 네? 끝 끝 끝 끝 뭐야 네? 서로 한 팀이 아니라 그거였나봐요 나눠져 있던거 흠 흠 흠 흠 흠 흠 뭐 줍지? 주울게 없네 그러면 아하 전 부실합니다 어 어떻게 될까 각각각각각각각소리나는데 안개 닌자야지 다시 다시 평지로 가는게 좋겠네요 올라가자 그럼 차 많으니까 여기로 올라갈까요 일로 넵 돈다 보급쪽으로 돈다 각개다 보급쪽이 있어요 붙었어요? 보급쪽 보급쪽 아까 보급쪽 아까 보급? 네 에탑비 너무 많아 행복해 이렇게 많이 썼는데 23마리 남아있다니 체크한대요 체크한대요 아까 보급쪽에 붙은거죠 한명? 그거 뺐어요 아까 집쪽으로 다시 음 오케이 아 한명 체크 나 본거 같은데 두명 두명 네 두명 저는 확인 안되요 애들이 핀몬 찍어주세요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안보tit 안보리 화면개피 야 이거는 맞아다 나와봅시다 애들 위치가 안보인다 올라와라 자기장 안에 한 명 있어요 아까 그만큼 보던데 올라와요 안보여 두명 다 둘다 한 명 개피 자위단 박히기죠 나이스 3집이 하나 있어요 네 카우팔 소금기 병원 언덕인것 같은데요 내려왔나보다 어 보여요 15방향 15방향이요? 거기선 10방향 그 2집 언덕 위쪽에 한 명 누워있어요 자기장 라인 딱 걸치는데 확인 여기 노란빅 노란빅 언덕에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한 대만 한 대만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아 아 아 발에 맞았어 아 왜 이 적이 안죽어 지금 겸별하게 붙었다 오케이 내가 자기장 밖이 차라리 내놨나 논쟁님은 정크를 쉬니깐 쉴 타능 포함 안시킬거임 아 그러게 있습니까 아 자기장 밖이네 아 아픈데 아 아 제 불안하게 제 불안할게요 여기 위에도 한 명 기절해요 한 명 더 와 위험했다 아 너무 아픈것 아 진짜 위험했네 뒤질 뻔했네 네 저도 여기 언덕 능선 약간 진 곳에 차 붙이고 네 거기다 그쵸 괜찮아서 일단은 불덕 행진 마실거 더 있어요? 마실거 많아요 얘 것만 10개였어요 10개 저기로 왔네 15번에 저기로 왔네 15번에 6명 사망 아까 개 삼뚝 아까 삼뚝 네 미안 저집에 한 파티 무조건 있을거고요 네 나머지 3명은 어디 있을까 음 음 저집에 붙었네 저집에 붙었네 나도 붙는게 좋을거 같은데 길을 따려면 음 일단은 조금만 둘러보고 준비하겠습니다 아 차가 뒤에 한 명 붙었구나 저도 어떻게 왔지 응? 지글단면이 있을까 여리 안에 있다 바로 위에 오 위험했다 NOW 오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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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잠깐만요 데 Quer 바로 앞에 나무까지 붙었어요 저거 나무? 네 40방향 아 수류탄 터진 곳? 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다 이거 어 발소리 붙었어요 차고쪽 차고쪽 여기 있다 내 밑에 뒤에서 쐈어요 네 확인 물 그 밭 쪽? 밭 쪽에서 누가 쐈어요 W쪽 W쪽이었는데 W쪽이었어요 후라이팬 한두 개 튕겼거든요 저기 있다 나무 있다 265 뒷나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체크 오케이 쟤 말고 한명 더 있는데 어? 미니 미니저 아니에요? 기절 붙던 애? 나무 기절 나무 나무에 그들이 있었어요 미니는 어딨을까 미니님 어딨으세요? 아까 우리 있던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있던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사바라 잠깐만요 저 한 번 건덕을 나오고 볼게요 아아 나 밖에 나가고 싶으러 아 졸라 아파 어디있지? 어디있다 버스 뒤에있다 버스 뒤에있다 버스 뒤에요? 아아 개피 둘이 땀 던지는데 잡았어요 하늘 날아갈게요 아우 좋아 버스 뒤에 있었네 버스 뒤에 있었네 와 왜 아까 지나갈 때 안쌌지? 오른쪽을 지나갈 때 그ologia HHH 염색을 Ministries 네네 대박 나이 어렵다 어허 똑같답니다 말하라뇨 백섭 확인 여러 가지 치금빙 국 Sixt quem 하나 우린 러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